해물이 올라올려고하나? 터링 포인트 멀리 말리포 등대 쪽으로는 지금 등대가 보이지 않습니다. 해무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네요. 해무가 금방 올라올 것 같은데 바다 수영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. 바다 수영을 할 때 가이드를 하면서 하는게 좋은데 해무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서로 상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.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상쾌하네 아침이 상쾌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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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쾌하네